돈을 이미 잘 벌고 있는 쩐주들이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버블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3분기 실적 발표 때 대부분의 비테크 CEO들의 톤은 뭐였냐면 내년도 올해보다는 졌을 거다. 이게 다 중론이었습니다. 주주들한테 허락받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의 컨퍼런스 콜이었던 것 같고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지금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북미 기준으로는 전력망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현재 설계되어 있는 그 전력망 자체가 너무나도 오래되었고 여전히 지금 모자라고 있는 상황인데 빠르게 커버가 안 되고 있을 텐데 이거 데이터 센터 빨리 지어낸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 거냐 우려가 되면서 계속 좀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다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가지고요. 가장 핫한 기업이죠. 이제는 전 세계 시가총의 1위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바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뭐 단태님이 엔비디아 실적을 보셨을 것 같은데 단태님이 보신 엔비디아 실적이 어땠는지 먼저 그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만 얘기를 하면 실적이 가장 잘 나온 회사 그리고 컨셉 대비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하는 지표 대비에서 가장 잘 나온 기업 어디냐. 당연히 엔비디아예요. 모든 빅테크 중에서 얼마나 이 기대치를 뛰어넘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일단 제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 엔비디아가 장 끝나고 실적이 나왔잖아요. 미장 끝나고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이거를 보니까 또 아 이게 진짜 전교 1등에 비해다. 제가 뭐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 이거 또 장 끝날 때는 또 이게 한 뭐 한 5%까지 떨어졌다가 5%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막 장 끝나고 좀 막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이제 굳이 말하자면 엔비디아 가이던스였던 것 같고 가이던스가 이제 예상보다 조금 작게 나왔어요. 예상을 비트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비트를 너무 조금밖에 못한 거지.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항상 더 이제 예상보다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밖에 잘 못 나오니까 이제 이거를 시장에서 마음에 안 들어 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어 이거 글을 저도 이제 블로그에도 글을 감상평을 썼는데 약간 너무 억가 아니냐 이렇게 썼는데 그냥 한 보합 정도가 맞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글을 썼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날 결국에는 장 시작한 다음에는 결국 약간 올라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 발표 직후의 반응들은 기본적인 숫자를 보고 나서 하는 생각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제 미장 끝나고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장일에서의 반응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다 따져본 반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정성적인 얘기들 젠슨왕이 되게 정성적으로도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블랙의 수요도 좋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블랙의 수요도 좋은데 호퍼도 수요가 좋다 그랬어요. 이게 또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과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과독이라는 게 기존에 판매하던 이 호퍼라는 플랫폼을 이제 그 점점 이제 없애고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는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치면 아이폰 15 나왔다가 아이폰 16이 나오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면은 15의 판매량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게 이제 일반적이란 말이죠. 16이 아이폰 16 나올 거니까 16 사면 되지 왜 내가 왜 15를 사. 근데 이제 젠슨왕은 호퍼도 판매량이 좋다. 그러니까 H시리즈 우리가 흔히 말하는 H100 이런 거조차도 판매량이 전 모델도 그게 좋다라는 거 자체가 확실히 엔비디아가 여전히 시장에서 갖고 있는 어떤 혜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저는 정성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좋은 거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만 기준으로 좀 실망스러웠던 회사도 하나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엔비디아에게 또 뒤에도 할 거니까 뭐 그때 이제 엔비디아에게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실적만 봤을 때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플이었어요. 애플 3분기가 좀 실망스러웠는데 일단 뭐 중국 판매 자체도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폰 16이 남아서 판매를 시작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폰 16의 판매가 그렇게 인상적이지도 않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안 다녀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역시 이제 애플이 가장 전면적으로 그 OS 차원에서의 인공지능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게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관심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된 업데이트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iOS 18.1이라고 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OS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이제 팔고 있는 건데 이제 OS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OS가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써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물론 이제 저도 아이폰을 지금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영어니까 제가 쓰는 것도 어차피 한계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각각 테크 기사들의 반응 X의 타임라인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업기도 하거니와 시리도 똑같다. 약간 평들이 예전에 시리랑 영어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라는 좀 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좀 핫한 제품이 나오면 제 X 타임라인이 그 제품에 대한 얘기로 도배가 되거든요. 그 가장 저한테 인상 깊었던 건 채찔피티였고 채찔피티는 주가랑 상관없이 너무 제 타임라인에 도배가 돼서 저도 이제 채찔피티 나오고 영상을 만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 애플이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했고 실적도 조금 애매한데 이거 다음 실적도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걱정 물론 뭐 제가 세계 최고의 기업을 걱정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응원을 좀 해주고 싶고 사실 애플이 돼야 이게 AI가 저는 다음 단계로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 디바이스로도 가고 이제 아 진짜 핸드폰에서 쓸 수 있으면 사실 그 순간에 그냥 뭐랄까 AI의 TAM이 전 세계인이 되는 거잖아요. 핸드폰에서 쓸 수 있다는 거는. 근데 아 그게 안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잘 나왔으면 AI돼서 이만큼 훨씬 더 긍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아 아직은 그냥 서버 단에서에만 긍정적인 그런 상황인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게 엔비디아와 애플의 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의 마음을 딱 대변해 주는 게. 그래서 아직 서버 쪽 뭐 클라우드 쪽 이쪽은 문제없어. 지금 뭐 AI에 대한 수요 뭐 폭발이야 좋아 이거고. 근데 실제 그 유저단 내가 일반적인 유저단에서 핸드폰을 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AI 그게 뭔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직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나머지들은 그냥 무난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알파벳이죠. 알파벳이라든가 뭐 나머지는 그렇게 막 메타 정도? 메타도 뭐 그렇게 다들 인상 깊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 이것도 한 가지만 또 코멘트를 하면은 개인적으로 메타가 조금 저는 계속 요즘에 더 눈에 들어오는 게 메타가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각각 어떻게 써먹는지를 생각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어차피 마이크로소프트는 파는 회사니까 그거를 팔아먹을 때 이제 업셀링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100달러짜리를 파는데 우리 인공지능 들어왔으니까 뭐 150불에 팔게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비싸게 팔아먹는 거고 다만 근데 이제 메타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메타는 이제 가장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그거거든요. 광고 최적화 그러니까 스토리나 리일즈나 뭐 어쨌든 메타를 쓰는 유저들 인스타그램을 쓰는 유저들 페이스북 쓰는 유저들이 더 좋은 광고를 더 타겟팅 높게 추천받을 수 있게 하는 거에 썼고 성공적이었죠.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만 이제 제가 좀 흥미롭게 보는 거는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광고주들이 메타에 광고를 할 때 생성형 AI로 보조를 하겠다. 그런 것들이 광고주들의 이 타겟팅이나 광고주들의 만족도 광고의 퀄리티를 높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할 건데 멘트를 막 좀 이상하게 썼어. 그러면은 생성형 AI 도구가 아니 글자 그렇게 쓰지 말고 멘트를 이렇게 바꾸세요. 아니면 그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좀 이상해. 아 그럼 사진 이렇게 바꾸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광고주들이 광고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성형 AI 도구로.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잘하는 게 글 쓰는 거랑 그림 그리는 거랑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광고에서 완전 필수적이라서 메타가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메타가 생성형 AI를 좀 더 활용을 하면은 지금은 그 컨텐츠를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잖아요. 메타의 컨텐츠들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나 페이스북 인플루언서들이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공지능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더 나한테 초개인화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에 대해서 검색을 했다고 쳐요. 근데 검색을 하다 보면 자료가 더 안 나올 때가 있거든. 예를 들면. 근데 메타가 얘는 이 주식에 대해서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컨텐츠를 더 생성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근데 물론 좀 한참 뒤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냥 문득 든 생각이 아침마다 단태가 레카를 끌고 에러님이 끌잖아요. 근데 이런 영상을 그냥 AI가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게 보는 사람에게 최적화된 영상을 그냥 실시간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네요. 얘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 내용 짜짓기에서 영상 만드는 거를 그 유튜버가 생길 수도 있겠네. 그 인플루언서가. 그렇죠. 그냥 AI가 저는 결국 더 초개인화까지 가버릴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요즘에 이제 이런 메타 관련돼서 많은 글들도 나오고 있는데 메타가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들 기사들도 있었고 뭐 또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뭐 어쨌든 또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메타가 메타의 행보가 왜 이렇게 AI의 얘네들이 제일 진심이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런 생각까지도 좀 근데 실제로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메타가 주가가 제일 좋았어요. 올해 주가도 퍼포먼스도 저점 대비 상승률도 보면은 거의 뭐 5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메타의 주가도 진짜 좋았던 것 같고 그 부분에서 AI를 잘 쓰고 있는 것 같다는 것도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단태가 말한 대로 실적이 영 그냥 별로 그냥 뭐 눈에 띄는 게 전혀 없는 정도의 수준이어가지고 주가가 안 빠지고 잘 버티는 게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버피 그렇게까지 파는데도 안 빠지는구나 잘 버틴다 싶을 정도로 좀 주가가 오히려 실적에 비해서는 잘 버틴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닐까 결국은 뭐 온 디바이스 애플 아니면 누가 할 건데 뭐 없잖아 뭐 이런 느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애플도 저는 업데이트 되는 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사실 일단 하드웨어 먼저 판 거고 소프트웨어 이제 뒤늦게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이제 그거 업데이트를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애플이 절대 모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일단 출시하고 출시하고 천천히 업데이트하겠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니까 애플에 대한 생각들은 저는 이제 iOS가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의 생각들도 조금 더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체님이 쭉 실적을 점검을 해주셨는데 우리 엔비디아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에러님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영상을 몇 개 더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채널에서 되게 저도 흥미롭게 봤는데 일단 실적 발표 직전에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무슨 발열이 나온다 뭐 블랙엘보 지원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그 기사를 쓰신 분이 또 뭐 익숙하신 분이라면서요? 늘 그런 투로 에러님이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사 내용 자체는 최초로 이거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던 언론사는 디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고요. 테크 약간 탐사보도를 주로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네임드인 건데 엔비디아한테 이제 줄곧 좀 고의적이지 않은 고의적이지 않아 왔던 그런 거긴 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악의적일 수도 있는데 분기 실적 발표 1, 2주 전에 막 이렇게 저번에도 이제 블랙엘의 결함이 있다라고 그런 걸 아무래도 특정 보도를 하면 할수록 조회수가 높아지니까 뭐 그럴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뭐 내부에서 이제 들었는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약간 자극적으로 가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 자체는 이게 이제 엔비디아 그냥 뭐 과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그냥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을 뽑아버리면은 어 문제 있구나라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후속 파생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엔비디아의 이 GPU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그게 근본이라기보다는 GPU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렉에 이제 블랙엘 같은 경우는 두 개씩 꽂거든요. 하나에 한 유닛에다가 두 개 꽂아가지고 그거를 18개씩 꽂아가지고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는 이제 거대한 서버 렉 MVL72라고 부르는 그러한 서버 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렉을 꽂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렉에서의 발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 엔비디아에서 이 서버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델이라든가 HP라든가 슈퍼마이크로 같은 그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엔비디아 그 GPU 블랙엘을 받아와가지고 걔네들의 발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렉을 렉 설계를 조금 약간 다르게 해보자라는 걸 여러 번 요청했다라는 게 이제 요지입니다. 그거가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달 전에 이제 새로운 CPU를 내놓으면서 내놓자마자 또 이제 뭐 이슈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예 출시가 되고 나서의 어떤 이슈다라고 보기에는 결국은 이제 약간 이제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어차피 이 블랙엘 GPU가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그 발열 그리고 TDP를 요구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AMD나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빨리 리퀴드 쿨링 그러니까 액체 냉각 쪽으로 빨리 이제 도입을 한 거고 그 액체 냉각 중에서도 리퀴드 쿨링과 이머전 쿨링 그러니까 액칩 냉각이 또 따로 있죠. 이머전 쿨링은 사실 데이터 센터 고객사 입장에서 빌딩을 다 새로 지워져야 되는 그런 아예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훨씬 더 복잡하죠. 그렇죠. 현재 있는 인프라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바꿀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그냥 이제 흔히 말해서 다이렉트 투 칩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칩에다가 바로 이렇게 냉각을 해서 리퀴드를 돌리고 이제 후면도 방식으로 그가트로 이제 빼가지고 좀 냉각을 하는 근데 사실 그 렉당 요구하는 그 킬로와트를 보면 한 120킬로와트가 되는데 그냥 리퀴드 쿨링 다이렉트 투 칩 방식으로는 그 정도로 커버가 사실 안 되긴 하거든요. 그는 사실 예상되었던 방식이긴 한데 그거를 그래도 후면도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기술 리퀴드를 이제 돌리는 방식이라고 해서 뭔가 해결을 할 거를 이미 로드맵으로 잡혀있던 상황에서 이런 리엔지니어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순히 그냥 뭐 HBM 이번에 콜했다 콜했다 계속 기사가 나오는 그런 식의 리엔지니어링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봤을 때 디인포메이션에서 이전에 이제 블랙엘 결함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핵심이 발열이었거든요. 발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이 휘어지게 되고 그럼 그 서브스트레이트와 이제 PCB 그리고 그 위에 붙는 HBM과 이제 뭐 예를 들어 블랙엘 GPU 얘네들끼리 이제 범프끼리 이제 딱딱딱 붙어있어야 되는데 열이 뜨겁게 발생하면 할수록 얘네들이 이제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휘어지게 되고 휘어지게 되면 될수록 얘네들이 붙어있던 것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결국 이제 발열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엔비디아 젠슨앙 CE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긴 했지만도 결국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맞춰가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설계 입장에서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구체적인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 발열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고 디인포메이션에서 그 블랙의 설계 디펙트를 얘기를 했을 때에도 뭐 내년까지 미뤄진다라고 이제 좀 자극적으로 보도를 냈지만 결국 한 달 만에 해결을 했고 그러한 것에서 후속으로서 이제 이제 전체 서버 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보는 게 좀 희망적인 시선이고요.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면은 이거 결국 발열 문제 못 잡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노이즈가 있긴 한데 젠스당이 뭐 계속해서 강력하게 수요도 너무 좋고 뭐 줄 섰어 너무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니까 그런가보다 아쉽기도 하다가도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게 불선거는 맞는데 줄은 서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발열 때문에 이게 계속 뭐 이렇게 렉을 다 만들어서 이제 딱 이 서버를 요구하는 예를 들어 클라우드 업체들이죠. 뭐 구글 메타 오프닝 이런 애들이 가져갔는데 거기서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나중에 발열이 너무 심해지면은 GPU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습할 때는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발열 GPU GPU들 각각에 대해서 열을 받았는데 어떤 것들은 또 이제 그냥 열을 받아도 이제 그냥 뭐 계산 잘하고 있을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닌 애들은 그 GPU가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시킬 때도 뭐 배치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뭐 몇 개백 개 이제 그 학습하는 데이터들을 구분해서 이제 학습하기도 하는데 어떤 애들이 멈춰버리면은 걔 때문에 이제 바틀렉이 된다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전체 이 렉 단위가 아니라 전체 데이터 센터에 전체 AI 모델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열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인 거고 그걸 얼마나 이제 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또 언급을 했던 부분이 그런 거죠. 발열을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게 사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뭐 다 처음 해보는 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일일 수 있는데 다이렉트 투칙 방식도 굉장히 좀 선제적으로 도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B100만 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H100 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B100을 출시를 했어야 되는 건데 2년 주기던 거를 개발 주기를 1년으로 줄였단 말이죠. B100도 하고 B100도 나오고 나중에 B300으로 이렇게 하면 B 울트라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개발 주기가 있는 상황에서 서버 업체들이라든가 냉각 업체들이 솔루션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고 실험 단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이렇게 컴퓨팅 파워 컴퓨팅 요구량 때문에 너무 빠르게 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젠순왕이 또 무리하는 거 아닌가. 엔지니어 엄청 괴롭혀가지고 야, 지금 빨리 땡겨 해가지고 했는데 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까 이제 단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니, HBM 아니고 그 전 모델도 지금 줄 서가지고 지금 아직도 못 봤고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얘기가 생각이 난 게 아까 그 에러님 영상에 보면은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과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나라에 엔비디아 칩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 그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고 그걸 다룰 수 있는 역량도 없어서 그 빅테크들하고 AI 경쟁력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실제로 부족하죠, 많이. 그 영상에서는 대표님도 그때 한 5만 개에서 2만 개도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뭐 큰 GPU를 크게 필요로 한 기업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클라우드 하는 기업들 아니면 뭐 네이버라던가 뭐 LG도 이제 뭐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말고는 사실 별로 없는데 이제 좀 풀려서 들어온 정도지 뭐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만 개를 안 넘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게 그만큼 일단 아시아에 별로 안 들어왔어요. 중국은 다른 루트를 통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암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다는 걸 알고 있고 아시아 자체에 이제 별로 이 GPU가 별로 안 들어왔 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더더욱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좀 이제 특히 이제 NPU 같은 걸 설계를 해가지고 좀 잘해보려는 노력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인텔하고도 협력을 하는 게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를 충분히 좀 공급할 여러 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아직 이제 많이 안 쓰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그쪽으로 좀 사이드로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 물량 자체가 이제 아예 그냥 진짜 그 무더기로 이제 사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수급이 힘든 좀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참 그 격차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격차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 관련돼서 에런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오늘 올린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만든 로봇이 BMW 공장에서 돌아다닌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거 지금 테슬라랑 경쟁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을 영상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반도체 회사냐 그러면은 누구랑 경쟁이냐. 근데 인텔하고 AMD는 아니잖아요, 확실히. 거기는 경쟁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애플과 테슬라와 경쟁하는 구도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오늘 콘텐츠 올린 내용은 흔히 피규어 AI 피규어 AI 제일 유명한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익숙한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가 인수했죠.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가 이제 아마 월드와이드하게 가장 유명할 거고 그 외에 오픈 AI나 엔비디아나 이렇게 다 투자를 한, 빅테크들이 다 투자를 한 이 피규어 AI라고 지금 BMW 공장에 배치가 되어서 실험을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가 있는데 이번에 그저께죠. 피규어 AI에서 또 이제 BMW 공장에서 업데이트했다 하면서 또 이전보다 더 나은 성능으로 좀 더 빠르고 좀 더 안정적으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그 엔비디아의 로봇 플랫폼으로 완전 전환을 해가지고 점점 개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 GTC 때도 이제 로봇들 쫙 이렇게 펼쳐갖고 젠슨왕이 이제 이런 로봇, 저런 로봇, 디즈니 로봇도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로봇들의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이제 제2의 쿠다를 준비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쿠다라는 해자를 결국은 엄청나게 지금 맛보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그걸 다시 또 투자를 해가지고 지표를 이렇게 다시 투자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굉장히 선순환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쿠다를 사실 18년 준비를 했거든요. 올해까지 하면은. 굉장히 오래됐고 제가 그 박사 과정에 있을 때에 그때 진짜 그때도 사실 핫했어요. 연구원들한테는. 근데 뭐 엔비디아에서 공짜로 나와가지고 이제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 지표만 사가지고 돌리니까 일단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재원 CPU라든가 인텔이죠. 서버용 CPU라든가 아니면 좀 성능 좋은 CPU들을 막 갈궈가지고 막 이제 흔히 이제 C 언어로 만약에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MPI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어요. 멀티 프로세싱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고 CPU 이제 뭐 8코어짜리면은 8코어 동시에 돌리게끔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쿠다로 돌리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12년에서 15년 만에 이제 결실을 맺은 것처럼 넥스트의 이 엣지 디바이스는 무엇이냐 넥스트의 그 신사업은 무엇이냐 주목받을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일단 휴머노이드고 다른 하나는 또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이거를 여러 회사들한테 뿌려놓으면은 어쨌든 테슬라는 지금 자체 칩 설계로 가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이 직접 자율주행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자체 칩 설계를 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 예를 들어 중국 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피규어 AI도 굉장히 잘 나가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기업들에서 엔비디아 데이터를 채용해가지고 엔비디아의 가상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옴니버스를 활용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로봇 개발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이제 이사학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데슨토르 같은 거는 아예 그냥 피규어 제로투에 이제 그 칩을 박아버리는 거죠. 우리 거 우리 거 지표를 사용해 RTX 지표를 사용해 우리는 이 하드웨어를 계속 이제 개선시켜줄 건데 마치 AI에서 우리 지표를 사서 쓰면은 너네 AI 성능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 와 같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이게 벌어지고 있고 사실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인 클라라 플랫폼에서도 그게 이루어져 있고 맞아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인 프로세서 같은 거 지금 중국 업체들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정말 많이 벌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AI 지표를 꺾이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또 이제 넥스트를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지표에서의 뭔가 실적이 이번 실적도 데이터 센터 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꺾인다 하더라도 넥스트에 대한 준비를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추천도 높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단순히 뭐 AI 붐이 꺾이니 많이는 둘째치고 또 넥스트 레벨로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 퀀텀 양자 컴퓨팅 쪽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돈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한 플랫폼들을 굉장히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테슬라도 살짝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에너지 쪽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장해서 이제 스타링크 쪽도 그렇고 그러한 플랫폼 기반 인프라 기반에서 우리 거를 활용하지 않고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쟁하고 있는 입장에서 결국은 이 개별 스타트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베이스가 되는 그 기업들로서 엔비디아가 거듭나고 있지 않나 한 번 더 더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여튼 쿠다의 성공 방정식을 계속해서 다른 쪽에서도 확장시켜가지고 성장을 이어나가겠다. 그런 보관이 있다. 그게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GPU만 보고 있는데 그 다음을 보고 있는 엔비디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 반도체에 집중됐었는데 요즘에 반도체 말고 소프트웨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한테님 보시기에는 에러 AI라는 키워드로 내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하반기를 그냥 제가 느낀 점만 얘기하자면 상반기만큼의 놀라움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와우 포인트는 없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좀 실망을 약간 줬던 것 같고 온디바이스로 이제 가줘야 되는데 그게 일단 하나의 실망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좀 기대를 모았던 게 O1이죠. 오픈 AI에서 만든. 그게 이제 추론이 되면서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그래서 스케일링의 법칙이 계속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스케일링의 법칙이라는 거는 컴퓨터를 더 때려박으면, 서버를 더 때려박으면 인공지능이 똑똑해진다. 성능이 좋아진다. 이거 있는데 O1 뭐 알겠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좋은 거 알겠는데 지금 그게 너무 가성비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알겠는데 어? 그러면 내가 바로 쓸 수 있어? 너무 오래 걸려요. 사용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너무 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채찍 PT 뭐 다른 버전들 클로드의 가장 최신 버전들처럼 일상적으로 쓰는 답을 바로 그러니까 쓰는 입장에서 한 3초 정도? 한 뭐 한 10초 정도만 다 답을 받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 정도 기다릴 수 있거든요. 쓰다 보니까. 근데 어? 이거 너무 오래 걸려서 좋은 거 알겠는데 아 이게 약간 그 쓰임새가 약간 좀 확실히 아쉬워 보인다. 이런 생각들이 O1을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자체는 좀 좀 아쉬웠다라고 저는 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 미국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건 AI에 대한 어떤 희망 AI에 대한 어떤 에너지고 그 AI에 대한 에너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과 저는 이제 같이 동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엔비디아의 실적을 결정하는 거 결국에 빅테크들이 얼마나 돈을 쓸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소위 말해 아 내가 시설 투자에 얼만큼 쓸 거야.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캐펙스라고 하죠. 그 자본적 지출을 많이 해야 이제 엔비디아 칩을 사와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사이클의 쩐주가 빅테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큰 버블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쩐주들 그러니까 돈을 이미 잘 벌고 있는 쩐주들이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 큰 버블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제일 많은 애들이 이제 돈을 쓰면서 지출을 하면서 이제 이 사이클 이 주식일 수도 있고 어떤 이 혁명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해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빅테크가 빅테크들이 3분기 실적 발표 때 캐펙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근데 이미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테크 CEO들이 만약에 캐펙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면 이미 주가가 이 주가가 아닐 거예요. 많이 부러졌을 거야. 엄청 부러졌을 거야. 많이 빠졌을 거야. 근데 대부분의 빅테크 CEO들의 톤은 뭐였냐면 내년도 올해보다는 졌을 거다. 이게 다 중론이었습니다. 이게 다 당연하고 오히려 그거를 좀 약간 확인 주주들한테 허락받고 싶어하는 좀 그런 느낌의 저는 좀 그들의 컨퍼런스 콜이었던 것 같고 택스 투자와 관련돼서는 구글의 CEO가 과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해 이 얘기가 아주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리에 계속 남는 것 같아요. 연장선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 실적 발표할 때 보면요. 되게 사소한 것도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주주들한테 이거를 허락을 받고 싶으니까 우리가 효율이 3배가 좋아졌어요. 사용자가 10배가 재미나이 사용자가 10배가 늘어났어요. 6개월 전보다 아니 6개월 전에 거의 없었을 거 아냐 그러니까 10배 늘어났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어떤 진보가 있었는지 말을 별로 안 하고 AI에서 되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실적 발표 전문을 보면 그리고 너무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3배가 더 좋아졌어요. 이건 5배 좋아졌어요. AI와 관련된 매출이 ARR이라고 해서 어쨌든 그냥 매출이라고 얘기할게요. ARR이 한 매출이 10빌리언 달러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 넘었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속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AI와 관련된 것들을 엄청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 자체가 결국에는 주주들한테 주주들이 계속 언젠가 주주들이 화가 나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손 도대체 언제 버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선수 치는 거지. 실적 발표에서.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듣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골드만삭스인가요? 어디서 텍스트 마이닝을 해가지고 일단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단어들이나 이런 워딩을 뽑아가지고 이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를 이제 골라내는 그 작업을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숫자만 딱딱딱딱 얘기하면 긍정적인데 뭔 말이 많아 그럼 부정적이라고 하더라고 보통 보면은 우리도 아이고 뭐 좀 미안한데 좀 뭔가 그런 느낌 있을 때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단태희 얘기했다는 그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아직 우리가 AI를 많이 투자하는데 여기서 돈은 안 나와요. 근데 좀 더 가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투자하다 멈추면 구글이 애플한테 지면 우리 끝나요. 그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그걸 이제 딱 지금 효석 대표님이 한 줄로 딱 요약을 해주신 것 같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이 흐름 이어갈 거라고 지금의 흐름 그대로 이어갈 거라고 결론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강한 컨벡션이 이제 저번보다는 좀 적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자료를 보니까 캐펙스가 주요 비테크의 캐펙스가 올해 같은 경우 전년 대비 56%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한 25% 정도 성장하겠다. 전년 대비해서 그 정도 톤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절반이네요. 절반. 네. 절반인데 이제 사실 이제 금액적으로는 뭐 그래도 만만치 않겠죠. 왜냐하면 기저효과라는 게 커진데 또 커지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긴 한데 이제 이미 많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나는 폭 자체는 조금은 아쉬울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미 캐펙스에서 빅테크 어닝콜에서도 어느 정도 확정됐듯이 CEO들의 AI 군비 경쟁에 대한 의지는 여전했다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에러님 기술적으로는 내년에 이거 좀 볼만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저 그 사실 여전히 그 발열 문제는 이슈가 돼서 얼마나 어떻게 냉각하느냐 이런 건 이슈가 될 것 같고 또 뭐 반도체나 어쨌든 기술적으로 뭐가 좀 뭐 이슈가 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내년에 저는 사실 어 지금 이게 연장선상에 있어가지고 이게 빵 터뜨리는 어떤 에이전트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 뭔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사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 서비스로서 예를 들어 애플이 뭐 시리를 잘 고도화해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이미 아이폰 유저들이 그냥 아이폰 유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에 그냥 바로 심어서 뭔가 적용이 되면은 굉장히 잘 퍼지겠거니 했는데 일단은 뭐 북미권부터 개방을 해도 소식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은 조금 어 에이전트 모델이 나와도 뭔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뭐 어도비라던가 이 예를 들어 콘텐츠를 이제 크리에이터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계속 에이아이 서비스들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생성을 하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 능률이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은 많이 생기는데 아직 퍼져가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 팁핑 포인트가 내년에 올 것이냐라는 포인트에서 보면은 서비스가 아직은 좀 우아하는 건 있는데 실제로 쓸만한 거는 조금 더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예측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거는 이제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봐야 될 일일 것 같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어 HBM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2단에서 16단 계속 20단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엔비디아 기준으로 블랙엘이 제일 많이 팔릴 거고 블랙엘이 아니다 하더라도 각각 비테크 자체 칩들도 HBM을 다 가져다 써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해서 각자 자기한테 맞도록 설계를 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HBM이 단수 올리면 올릴수록 그러니까 열 방출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본딩 수율이라고 해서 쌓으면 쌓을수록 이 수율이 점차 이제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관점에서 보면은 HBM 자체에 대한 수율이 낮기 때문에 이 자체 칩의 설계를 할 때나 엔비디아 칩 자체가 좀 비싸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뭐 GPU를 팔고 뭐 서버를 설치하고 의 얘기인데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설계를 하고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지금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북미 기준으로는 전력망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걔네들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에너지도 많이 생성할 수 있다고 치고 뭐 예를 들어 화석발전소를 더 많이 저어가지고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을 한다. 아니면 뭐 태양광 발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현재 설계되어 있는 그 전력망 자체가 너무나도 오래 되었고 그걸 지금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여전히 지금 한참 수요가 모자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아직도 이게 빠르게 수요 빠르게 커버가 안 되고 있을 텐데 이거 데이터센터 빨리 지어놓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 거냐라는 부분은 저도 아직 사실 좀 확실치가 않아서 맞아요. 우려가 되면서 계속 좀 따라가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력 관련돼서가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어쨌든 빨리 빨리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AI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단태님이 드로크밀러 소개해 주시면서 얘기했던 것도 드로크밀러는 언제 또 비스트라 사가지고 그걸 또 팔았더라고요. 잘해 역시. 엔비디도 진짜 빨리 사서 진짜 팔리 말고 드로크밀러는 약간 좀 AI 이야기 조금 힘 빼는 느낌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이번에 되게 많이 팔아가지고 맞아요. 드로크밀러가 판 게 쉽게 말하면 천연가스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랑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팔았거든요. 이번 분기에.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너무 당연하죠. AI 회사하고 천연가스가 아시겠지만 천연가스가 가장 Q를 올리기 좋은 에너지 원료들 중에서 Q를 가장 올리기도 또 약간 트럼프트레이드 트럼프트레이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아무래도 친환경이 조금 안 좋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또 사실은 말이 많긴 한데 친환경이 안 좋은데 가스는 약간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중간지대에 제일 좋다. 이런 느낌이죠. 에너지 원료들. 그런 기대를 받았던 거고 또 상대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아직 가동률 이런 주요 발전소들이 가동률이 엄청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로크 밀러가 천연가스를 픽했다고 했을 때 되게 오 약간 말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원자력은 사실 지금 냉정히 말하면 좀 테마에 가깝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smr 관련해서 시장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장에서도 엄청 올르긴 했는데 아직 제품은 안 나왔잖아. 그리고 당연히 smr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건 두고 봐야 되는 왜냐하면 또 주주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건데 이제 당장 내년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mr이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내년 거 해결하려면 결국 천연가스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흐름 자체는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빨리 판감이 있지 않나? 약간 저는 그런 쪽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특히 드로크 밀러는 드로크 밀러는 확실히 빨리 사서 빨리 팔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을 버니까 엔비디아도 좀 아쉽긴 하지만 6회 벌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단체님도 그렇고 에런님도 그렇고 AI에 대해서 옛날처럼 와우 이런 포인트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픈 AI에서 최근에 소라 관련돼서 또 영상이 나왔는데도 엄청나긴 한데 조회수 보니까 아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못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반대로 트럼프가 되면서 아주 많이 부각받은 회사가 있죠. 테슬라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을 정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체님 먼저 여쭤볼까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테슬라 주가 모든 주식회사가 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현금 흐름 그리고 결국 앞으로 만들어낼 현금 흐름 이거가 합쳐서 어떻게 보면 현재 기업같이 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가 냉정히 그냥 지금 숫자 찍힌 것만 봤을 때는 살짝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이제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기대는 모두가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완전자율주행 FSD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제 그 FSD라는 완전자율주행에서 가장 큰 어떤 장애물이 어떻게 보면 규제이긴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규제였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머스크가 자기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아들이 성전환을 했느니 이런 이슈들도 있었지만 저는 대개 그런 뭐랄까 그 머스크가 트럼프를 도왔던 거는 경제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런 베팅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결국 정부인데 그 정부와 가장 잘 지내는 방법은 그 대통령을 믿어주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뭐 바로 이렇게 생각이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런 데다가 이게 더 테슬라 주가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저는 왜 올라간다냐 왜 올라가냐고 생각을 하냐면 트럼프가 그 주요 부처에 이제 사람들을 한 명씩 임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1기랑 2기랑 뭐가 차이가 있냐면 트럼프 1기 때는 모르겠어요. 트럼프도 될 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준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을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 그냥 공화당에서 원래 이제 이쪽은 내가 잘 알아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요 그 보직에 배치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 2기는 뭐가 다르냐면 내 말 잘 들을 사람. 그러니까 그 아예 1기 때는 그래서 1기 때 이제 자기 주요 보직에 있던 사람들이랑 소통도 잘 안 되고 트럼프 뜻대로 많이 못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내 의견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을 하겠어요. 근데 트럼프 2기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임명되는 걸 보니까 이번에는 트럼프가 그 자기 뜻대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강력하게 보이는 어떤 인사가 보였어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이제 트럼프 테슬라로 넘어가면 어?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냥 뭐 말로만 우리가 테슬라 잘해줄게 테슬라 잘해줄게를 떠나서 그냥 뭐 자율주행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그냥 우리가 뭐 적당히 잘해줄게로 끝날 수도 있는데 사실 많은 정치들이 그렇게 끝이 나지만 지금의 트럼프의 초반의 행보를 봤을 때는 어? 지금 주요 사람들이 임명하는 거 보니까 자기랑 말 잘 통하는 사람 임명하는 거고 결국에 그 뭐 도지라고 있죠. 그것도 결국에 일론 머스크한테 주고 이런 거 보니까 어? 추진력도 있을 것 같고 일론 머스크를 밀어주는 것도 확실한 것 같네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통부 장관도 보면은 주요 그 아젠다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뭘 어떻게 풀어줄지를 정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SD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저는 훨씬 더 많은 차별화를 당연히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뭐 이미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SD가 사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이제 더 풀어준다의 영역인 것 같고 또 아마도 이건 슬픈 얘기긴 하지만 아마도 사고도 날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어떻게 사고가 제로일 수는 없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근데 그런 순간에도 사고가 났을 때도 이제 정부가 이 규제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뭐 그중에 가장 이제 최전선에 있는 게 테슬라니까 뭐 시장이 그거를 또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어차피 또 저는 이게 뭐 사실 헤리스가 됐어도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아요. 아마 중국 얘기해 주실 것 같긴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 미국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나? 약간 저는 사실 그 생각이 원래도 있긴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현대차 그룹에서 중국에 가서 화웨이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라고 장난 장난 아니어서 와 이게 진짜 중국이 이 정도라고 막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아까 이제 단태가 슬픈 이야기지만 사고가 날 거라고 얘기했지만 중국은 이미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 분명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은 굉장히 빨리 앞서 나간다고 하기는 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질 수 있어도 실험을 하면서 이게 데이터 얻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테슬라와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규제 완화가 이게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에러님도 이번 주에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영상 올려주셨는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각 나라별로 다 그 규제하고 이런 게 또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도 미국이 좀 어떤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규제가 진짜 풀어주면 테슬라가 좋긴 좋겠죠? 그렇죠. 일단은 그거를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가 일부 풀려야 되고 일단 구글 웨이모는 지금 피닉스 지역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 LA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을. 맞아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했는데 보면은 뭐 60km 이하 혹은 30km 이하에서만 완전 자율주행 뭐 이런 거 제한된 조건 하에서 어떤 지역이라든가 뭐 이제 속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공되었던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릴리즈를 해준 거니까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바라고 있는 거는 현재 FSD 수준이 뭐 실제로 그냥 이제 정해진 그 베타 드라이버들이 그냥 타고 다닐 정도는 충분히 된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여론과 정책상에서 그게 아예 안 되고 있는데 아예 정부가 나서서 뭐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라든가 갑자기 뭐 미국 전체가 다 풀리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 수준에 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더 많은 더 양지의 데이터를 잘 얻을 수도 있겠죠. 특히나 우리가 보면은 그 사실 뭐 반도체라든가 어떤 제품 만드는 측면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아이폰을 하나 만든다.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이 아이폰이 절대로 고장이 안 나도록 만들 수는 사실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게 결국은 세트 제품이고 예를 들어 메모리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각각의 어떠한 ppm 단위의 어떤 그 에러 관리 수준이 있을 텐데 불량률 관리 수준이 있을 텐데 걔네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봤을 때에 이 복합적인 이 릴라이빌리티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항상 그 특정한 퀄리티 퀄 기준으로 잡아서 그거를 패스한 것들만 제품 판네매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제조회사 그 제품 제조회사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뭐 아날로그적으로 보면은 기계 자체가 뭔가 공장의 온도가 너무 뜨겁다 하거나 기계 자체의 어떤 결함에 의해서 약간 뭐가 이제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제품들은 불량률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예를 들어 뭐 ppm을 뭐 이제 한 50 이하로만 관리한다 혹은 이제 1ppm 이하로 관리한다 빡센 거는 그런 식으로 제품을 관리를 하고 일단 불량이 날 걸 알면서도 내보내듯이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될 거고 사회 조직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관리가 되는 범위 내에서 뭔가 합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 보험회사를 이제 만든다든지 지금 뭐 테슬라가 중국에 가서 보험회사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드는 그런 추진력이 있어야 되면은 아 보험회사 만들면 되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마도 그걸 만들어도 누가 이제 드라이브를 시켜주지 않으면 그게 안 될 텐데 현재 테슬라 입장에서는 현재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아예 도지를 이끌게 되고 그러면서 정부가 긴밀히 뭔가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야 절대로 fsd 안 돼 저거 안 풀릴 거야 라고 댓글만 봐도 극명하게 아니잖아요 사실 야 저게 어떻게 되겠어 계속 사고가 나는데 누가 저 책임질래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지가 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뭐 저는 뭐 이제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뭔가 그러한 기대감이 또 이렇게 많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규제 풀어주고 그렇게 끝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레벨2하고 레벨3를 넘어가는 그 경계에 진짜 모호함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아야 돼 뭐 이런 게 책임이 누구 책임이야 운전자 책임이 아니면 자동차 만드는 회사의 책임이야 이게 이제 넘어가는 그 묘한 경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게 이제 그 규제 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어쨌든 그거를 누가 추진할 거냐 하면은 원래 요즘 대기업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부서바이 부서발로 각자가 각자 것만 너무 붙잡고 있으면은 합쳐서 얘기할 때는 이제 사일로 현상이라고 하죠 사일로 현상이 있으면은 전체가 잘 안 돌아가는데 아예 이제 탑바툰으로 위에서부터 뭔가 리더십을 기술 리더십을 딱 갖고 예를 들어 젠슨 황희 아니면은 뭐 리사스 박사가 딱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그 이제 테크 트렌드와 기술력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그런 합의가 필요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대표적인 CEO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테슬라 주가가 워낙 좋고 그리고 이제 기대감들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번에 그 빅테크들이 트럼프냐 아니면 해리스냐 어쨌든 후원금을 내니까 미국은 확실한 게 같은 게 확실히 돈 내고 돈 내 만큼 돌려받고 이런 게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트럼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예 100% 그냥 트럼프한테 줘버린 것 같고 나머지 빅테크들 이제 흔히 뭐 구글이나 애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쪽으로 좀 더 후원금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구글이 뭘 또 벌을 받는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어떠세요 단체님 보시기에는 트럼프에 돈을 안 줬던 그 빅테크들 좀 힘들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가 이해가 가냐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그 정부가 공화당이 조금 더 규제를 좀 풀어주는 그런 정부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조금 더 규제를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민주당이 조금 더 그 빅테크들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조금 더 뭐랄까 야 너네 어 좀 쪼개 너네 부실 거야 너네 자를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는 애한테 떡을 더 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후원금의 차이가 그렇게 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고요 근데 너무 차이가 나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다른 빅테크들이 약간 부진한 것 같고 뭐 그중에 지금 오늘 가장 부진한 회사는 사실 구글이죠 그래서 맞아요 촬영 시간 기준으로는 가장 부진한 회사가 구글이고 왜냐하면 구글이 지금 그 크롬을 너희들이 어떻게든 해라 너희들이 잘라서 지금 이슈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그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투심이 많이 안 좋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게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되게 비슷한 얘가 2000년쯤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있었긴 했거든요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어 팔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이제 그 법무부에게 소송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당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항소하는 과정에서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웹브라우저들도 우리가 차별하지 않겠다 약간 그런 걸 넣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 구글도 비슷하게 크롬에 있는 데이터 뭐 다른 검색엔진한테도 개방을 하겠다라거나 뭔가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그 합의를 보려고 할 것 같고 그 어느 정도 그렇게 물론 이제 이거는 법무적인 거고 이게 너무 정치적인 거다 보니까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어떻게 합의가 된다라고 제가 강하게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뭐 제가 가장 찾아볼 수 있는 예전의 과거 사례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선에서 좀 합의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는 한데 이게 또 내년 또 가봐야지 또 다음 뭐가 또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내년 4월인가 또 뭐 그때쯤에 또 뭐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일단 엄청 길어질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합의를 이제 조금 그런 그 마이크로소프트 때처럼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게 저의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하고 이제 비테크들 AI 트렌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변수가 이제 트럼프가 훅 들어와가지고 진짜 규제를 포함해가지고 정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테크와 관련된 그 변화들이 어쨌든 미중 간의 관계나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구도상에서 이제 주식시장도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진짜 중요한 이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다니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